루틴이 있다면 그러면 성화 씨의 씻는 순서, 루틴이 있다면? 저는 일단 무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딱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한 곡 반복을 해놓고 그 이제 홍중이처럼 막 시리즈로 듣지 않고 죄송합니다 한 곡 반복을 해놓고 그 곡이 최대한 3번을 넘기지 말자 오! 나 똑같다! 10분 이내로 해보자 라고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진짜 저희가 홍중이가 얘가 30분 써가지고 제가 5분 남은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도 씻은 적이 아무튼 씻는 루틴은요 이렇게 물을 받고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씻었으면 되잖아요 같이 일어났어 그럼 먼저 들어갔어야지 오케이 알았어 네! 맏형 24살입니다 수건을 먼저 챙겨갖고 왔어야지 대부분 비슷할 거지만 저는 물을 틀어놓은 루틴 빨리 루틴 처벌 해주세요 샴푸를 먼저 하고요 트리트먼트를 하고요 양치질을 하고 그리고 몸을 다 닦고 나서 이제 머리 말리기 전에 면도를 합니다 바디워시 몸은 안 씻었네요 몸은 안 씻었다 저는 바디워시를 몸 안 씻었다 몸 안 씻었다 바디워시를 많이 안 해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건조해서 많이 하면 수분기가 다 날아가서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요즘 바디로션을 발라요 그래서 한 3일에 한 번 정도 한 번씩 다 담았습니다 수건을 담았습니다 안 돼요 고맙고요 안 돼요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